신통할 탄핵 절차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남기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남기 박사님, 최근 김건희 관련 뉴스가 넘쳐나다 못해서 본무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사건, 공천 개입 혐의 등의 실체가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서서히 목줄을 조이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물론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론조사꽃, 김건희 관련 조사한 게 있던데 박사님, 여론조사꽃의 조사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론조사꽃이 추석으로 한 주 쉬고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조사한 결과가 월요일에 발표됐습니다. 그중 김건희에 대한 조사가 눈에 띄는데요. 차트 한번 보이시죠. 김건희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어떻게 처분하는 것이 좋겠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주가 조작 의도가 밝혀지지 않았으니 무혐의 처분을 해야 한다 하는 응답이 전화 면접은 16.8% 그리고 자동응답은 23.5%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주가 조작의 본인의 계좌 3개가 이용된 만큼 기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70.1%와 67.5%를 기록했습니다. 일반 국민의 민심은 전화 면접 방식에 좀 가깝다고 봐야 하는데요.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사실상 형사처벌을 원하는 거죠. 그렇죠. 다음 차트입니다. 이 조사는 추석 전에 김건희가 마포대교를 순찰한 것에 대해 의견을 물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로서 적절한 행보라는 의견이 23% 정도 됐고요. 통치 행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한 행보다 하는 의견이 약 66, 67%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또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22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에 개입했을 것으로 보는가 하는 질문에 개입을 했을 거다라고 하는 답이 59.3%와 62.9%가 됐습니다. 반대로 개입하지 않았을 거라는 응답은 23%와 24.2%를 기록했습니다. 김건희와 관련된 거의 모든 질문에 김건희를 옹호하는 답변은 23% 정도가 나오는 반면에 부정적인 의견은 항상 60%를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진짜 궁금한 게 진짜 저 23% 도대체 누굴까요? 정말 우리나라 국민 맞기는 한 건지 참 모르겠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이 다소 높게 나오긴 합니다만 30%대밖에 안 되고요. 이념 성향으로 보수가 좀 높게 나오지만 그 역시 40% 정도입니다. 위에 지금 세 가지 조사한 내용 중에 주가 조작이 부정 의견이 가장 높은데요. 마포대 교정 가면 어떠냐 또는 공천 개입 안 했을 거다 이렇게 김건희를 옹호하는 의견 가운데서도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그분들 중에 30%는 기소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범죄니까요. 주가 조작 사건은 공범들 2심 판결까지 이미 났고요. 많은 증거와 증언들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에게는 가장 큰 아킬레스건인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말들은 많지만 일반 국민들은 사실상 대통령은 윤석열이 아니고 김건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요? 이번 조사에서 그런 조사도 있었는데요. 김건희가 국정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느냐 국민의 75.6%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고요. 그렇지 않다는 대답은 20.2%밖에 안 됐습니다. 최근 최재형 목사 증언을 보면 김건희는 통일 문제까지도 관심이 많은 걸로 보이는데요. 외교, 안보, 국방에 이르기까지 국정 전반에 김건희의 영향권 내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는 천공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편으로는 참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죠. 선거법위원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오는 11월이면 아마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다가 또 위증교사 재판도 조만간 1심 판결이 있을 예정인데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박사님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재판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사실은 알려진 사실만 가지고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검찰 구형이 납득이 안 됩니다. 저는 무죄가 나올 것으로 보지만 이런 사건의 경우는 1심과 2심 판결이 다를 수도 있고 재판관이 누구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사실상 사법부를 무대로 벌어지는 검찰의 정치활동입니다. 과도한 형량을 제시한 것 역시 검찰의 정치 행위로 사실 봐야 됩니다. 따라서 검찰의 구형량에는 그렇게 크게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다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최종 시민, 대법원 판결까지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른바 우리 쪽이라고 우기는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는 이재명 대표의 불행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있으면 지금이라도 생각 고쳐먹으셔야 할 겁니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자들을 대안으로 삼고 야권의 지도자로 받아들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이 흑금들 끄지 마시고 윤석열, 김권이 정권 타도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번 주 탄핵지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갤럽 조사가 없었죠. 한국갤럽은 화수목 3일 조사하기 때문에 추석 연휴 기간 조사를 안 했습니다. 리얼미터는 정당 지지율이 39.2 대 35.2로 4%포인트 차로 조금 좁혀졌습니다. 리얼미터는 평소에 월화수목금 5일 조사를 하는데요. 이번 주는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목요일, 금요일 이틀만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정당 지지율은 평소에도 목금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난주와 조사 방법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휴 조사 꽃은 전화면접에서 민주당이 39.5, 국민의힘이 28.5를 기록했고 ARS는 48.1 대 30.2로 조사됐습니다. 2주 전과 정당 지지율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리얼미터와 연휴 조사 꽃의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조사 요일이 다르고 조사 시간대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응답자의 이념 성향을 살펴보면 리얼미터는 보수가 진보보다 47명이 많은 반면에 연휴 조사 꽃은 반대로 진보가 보수보다 64명이 더 많습니다. 다음 차트 보시죠. 연휴 조사 꽃의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그래픽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전화면접 방식은 잘하고 있다가 23.1, 잘못한다가 75.2입니다. 역대 최저치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ARS는 27.3 대 71.5이죠.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비율이 각각 53.4, 63.9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절대적 비토층이 과반을 훨씬 넘었기 때문에 사실상 회복불능 상태에 들어갔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ARS 쪽이 매우 잘한다와 매우 잘못한다가 전화면접보다 자세히 보시면 10% 정도가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아시다시피 ARS에는 양당에 대한 적극 지지층이 그만큼 많이 응답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마지막 차트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갤럽이 긍정률 20%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었죠. 리얼미터가 지난주 27%였었는데요. 이번에 30.3으로 속폭 반등을 했습니다. 오차범위 이내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반등할 만한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다시 20%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론조사 꽃이 전화면접에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탄핵지수가 3.2를 기록했고요. ARS도 탄핵지수 2.5로 지난주보다 올랐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론조사에서 윤석년에 대한 탄핵 여부를 직접 묻는 조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나날이 탄핵열차가 탄력을 받고 있다는 생각 오늘도 어김없이 들었습니다. 김남기 박사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서울의 소리제공 유해상의 신통할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